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전구에서 라켓의 한 면만 사용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알려주세요. 얘기를 하셨는데 테니스는 라켓의 양쪽 면을 다 사용하고 전구는 한 면만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구를 배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라켓을 잡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라켓을 잡고 기술을 구사할 때 보면 포핸드로 치다가 백핸드로 칠 때 라켓 그립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돌리는 방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포핸드 쳤던 면으로 백핸드로 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반대로 포핸드 치는 면과 백핸드 치는 면이 다를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라켓을 꺼내서 체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포핸드 그립 잡는 그 상태로 그대로 백핸드로 친다고 해보세요. 그 면이 그대로 있는 분도 있고 그립을 틀어잡으면서 라켓 면이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 기술에 보면 테니스에서는 라켓 면이 양면이니까 양쪽 면이 번갈아가면서 사용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전구에서 같은 경우는 포핸드를 잡은 그 면 그 자체로 백핸드로 그대로 칩니다. 전구에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미에스턴 그립을 잡고 포핸드를 치는데요. 백핸드도 이 세미에스턴 그립을 잡고 칩니다. 가끔 테니스도 전구를 배우셨다가 테니스 하신 분들이 테니스 기술을 다시 안 배우시고 전구를 치는 스타일로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좀 특이한 스윙 스타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니스를 보다가 전구 경기를 보면 포핸드 때는 별 차이를 좀 덜 느끼는데 특히 백핸드 동작을 보면 상당히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테니스의 원핸드 백핸드랑은 또 다른 백핸드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켓 면의 한 면만 사용한다는 것은 포핸드 그립 하나를 잡고 백핸드도 같은 그립으로 백핸드 치기 때문에 라켓이랑 공이 부딪히는 면 자체가 바뀌지 않는 그래서 전구는 한쪽 면으로만 잡고 친다고 아시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어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